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05년 7월 학평 나영 6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그림은 함수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래요. 그래서 점 a, 점 b의 좌표 나와 있고요. 선분 c, d를요.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 f가 된대요. 그래서 f를 봤더니 c랑 d를 몇 대?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래. 그때 뭘 구하라고 돼있냐면 점 2의 x좌표를 구하라고 돼있네요. 문제 한번 빨리 해봅시다. 우리가 다 알아요. 뭐랑 뭐를? a랑 b를 알거든요. a의 좌표가 얼마래요? 2,0이래요. 그러면 x가 2일 때 함수값 읽으시면 되는 거잖아요. x에 2대 2하니까 얼마 나와요? 1 나오네요. c는 1이 되겠죠. 그 다음에 b의 좌표 압니다. b의 좌표가 얼마야? 16,0이야. 그럼 16을 대입을 하자고. 그럼 로그 2의 16이잖아요. 16은 2의 몇 승? 4승. 4가 되는 거 나타낼 수 있겠죠. 끝났네요. 왜 끝났어요? 얘를 몇 대면 내분한대요? 1대 2 내분한대요. 1대 2 내분한대요. 근데 이때 길이가 마침 얼마짜리야? 3짜리잖아. 1대 2니까 여기가 정확히 여기가 2면 되는 거고요. 그럼 1에서 1만큼 올라가니까 f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?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. 굳이 뭐 내분 내분 공식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. 우리 못 찾는 문제예요. 2의 좌표 찾는 문제 맞습니까? 무슨 좌표가? y 좌표가 2일 때의 x좌표를 읽어주시면 되겠네요. 그대로 대입할게요. y 좌표가 2일 때의 로그 2의 x를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.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니까 x는 및 2의 제곱이 되겠네요. 얼마? 4가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얘 그래프로 나온 문제인데요. 너무나도 싱겁게 끝나는 문제죠. 그냥 순식간에 풀어버리는 문제예요. 그래프 해석, 해석, 끝! 쉬운 문제니까 꼭 연습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답은 얼마? 4가 정답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요. 감사합니다.